저는 sbs 출신인데 뭐 인물 저정도는 괜찮지요? 사람 싹싹하지요? 마음씨 괜찮지요? 다 좋아! 제가 말만 좀 줄이면 돼야 돼. 정상적으로 되니요. 대단히 감사합니다. 이상으로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대상시상 축하 축하공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 이렇게 끝나야 되는 시간인데 이거 축하공연인지 시작하네. 상금빈씨 취급받으셨어요. 잘 맞습니다. 지금까지 같이 함께해 주신 내년 여러분 감사드리고요. 조금 늦으셨겠지만 지금 가수분들 자랑스러운 가요 대상, 방송 대상 시상식이 남아있습니다. 요즘 인기 가수분들이 많이 와 계시니깐요. 바쁘신 시간 가운데라도 자리를 지켜주셨으면 이분들이 노래할 때 좀 흥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. 자, 여기까지 4월 진행의 전 SBS 아나운서, 신부정환 아나운서, 그리고 하승현, 또 MC, 한승희씨 두 분이 수고해 주셨네요. 아주 멋진 진행, 다들 감사드립니다. 자, 지금부터 남은 축하공연 진행의 저 전문 MC 김호. 상금빈 인살리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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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반갑습니다. 오늘의 연극을 전 세계였습니다. 반갑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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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반갑습니다. 눈을 확인하고. 네, 네. 네. 한글자막 by 한효정